자 그러면 오늘 아침 또 저희와 함께 지금의 상황도 잘 짚어주실 정말 큰 선배님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한진 박사님 김한진 박사님이 저는 이제 장 안 좋을 때 한 번씩 오셔서 이게 구원투수로서 활약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냥 선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오시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아주 탄 얘기가 되니까 그런 얘기 이제 없어 우리가 사실 혹시 선배님 앞에서 그랬지만 써먹을 마 써먹었잖아 써먹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상황을 잘 저희가 이제 모셨죠 모신 덕을 받고 이제 오늘도 그럼 한 번 좀 더 전화하면 그래 내가 직접 섭외하잖아 고참님이라 어떻게 좀 장이 좀 장을 좀 바치고 싶은가 보지 자기가 박사님 다 알고 계시는군요 알고 계시지 다 해보시는지 자 오늘 장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지표들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뭐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좀 최근 2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저금리 상황이라든지 과잉유동성 그리고 위험자산의 강세 이런 거에서 조금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앞으로는 위험자산이 주식시장이 된다 안 된다를 따졌어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일단 지금 최근에 2년간의 상황에 우리는 조금 매몰돼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당황하고 있다 당황하고 있다 팩트가 이제 그거고요 매우 당황스럽게 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과 과거 지난 2년간의 패러다임에 매몰돼서 대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최근에 미국 아이비들이 정말 소수설에 BOA 혼자 올해 7번 인상을 주장을 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왜 컨센서스가 5번에서 7번으로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연준의 생각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들을 차트를 좀 준비하겠으니까 보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 차트는 지난번 출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차원이 다른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인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거의 0%대에서 지금 7.5%까지 올라 있죠 다음 달 초 3월 10일 날 FMC D- 일주일 전에 나오는 2월 미국 CPI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7.7 정도로 보고 있고요 더 올라요? 네 지금 유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7.5에서 한 7.7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 기울기는 아마 5월이나 6월부터는 급격하게 둔화될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좋은 뉴스입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기다리던 상승률 둔화를 보인다라는 것에 환호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안도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강할 거지만 지금 올해 음영친 부분이 올해 말이거든요 5.4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5.4는 작년 중반 여름이 5.4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직전 2020년 초죠 초에 물가 상승률이 2.5%고 그 이전도 계속 2% 아래였어요 2.5% 코로나19 이전 물가를 도달하는 것은 무려 2014년 초나 적어도 내년 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사님 저게 올해 말 기준으로 5%대 CPI가 나올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CPI라는 게 전년 동월 대비인 게 차트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게 1년 전 그러니까 2021년 7월경에 5.4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그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 7월경은 마이너스 0.1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기저효과가 매우 크게 발생한 건데 거기서 5.4가 올랐는데 그 1년 후가 5.4라는 건 저게 굿 뉴스가 아니라 엄청나게 안 좋은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이 불확실성 이 블랙박스에 가려져 있는데 좀 어떤 방향이 보인다 그런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4는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오는데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CPI가 5% 이상 형성되고 내년 연말에 3% 중후반대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지난 FOMC 점도표에서 2024년 후년도 말 미국이 통화정책 연준이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 인플레이션 2024년 말 예상치가 2.1%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유가가 훨씬 더 지금보다 낮았고 인플레이션도 약간 일시적이다라는 기조가 깔려있는 파우루 장소 계속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던 상황에서 연준 의원들이 보는 2024년 근원 PC 물가는 2.1% 그러니까 기준치를 통화 긴축을 해야만 되는 기준선을 오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3.7%의 내년도 말 물가상승률은 근원 물가로 따지면 한 2.7% 정도 됩니다 2.5, 6, 7 그 정도니까 굉장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예상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나아가서 그동안 연준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주가가 빠지거나 이러면 소위 패드풋을 발동할 거다 조금 친절한 중앙은행 주식시장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아주 이웃집 아저씨 같은 중앙은행 이런 우리 시각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조금은 지금 연준은 일단 물가 부터 잡아야 된다 안 잡으면 연준의 중요한 책물을 굉장히 안 함으로 인해서 청문회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통화정책의 실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시어리어스한 문제라는 거죠 연준은 일단은 가장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을 초전박살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갈 거고요 그게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프론트 로딩 올해 상반기 혹은 9월 이전에 11월이 중간선거도 있지만 조금 앞당겨서 기선제압해야 된다 기선제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뒷공문회를 쫓아가면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또 물가는 못 잡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확률에 지금 연준이 아주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뉴욕 아이비들이 조금 읽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이런 물가 차원이 다른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자산시장에서 그동안 PR이 높은 주식들 아까 방송에 로블록스 말씀도 했습니다만 제가 존목은 잘 모릅니다만 성장하면 미국장에서 50배 성장주 50배 PR 100배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떨어졌다 해도 지금 주가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될 때까지는 떨어졌다고 PR이 높은 주식 아주 성장성이 높으니까 PR이 높겠죠 그런 종목들은 접근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런 주식들의 하락이 멈춰지려면 사실은 전반적인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는 규명까지 가야 된다 사실 그런 배경에서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주식 중에 예를 들면 실적이 튄다든지 그런 것들 일부를 제외하자면 맞습니다 실적이 깡패니까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면 올라가겠죠 지금 이란의 수출 핵 합의가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미국이 제재할 명분도 없고 지금 미국이 다급한 상태고 저쪽에 또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쪽으로 풀겠죠 그래서 베랄당 2018년에 비해서 하루 일산 이란 수출이 한 100억 베랄 됐잖아요 지금 아마 이게 되면 아마 유가가 한 15불에서 2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고려해서 제가 전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이 안 되고 조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안 좋아지면서 유가가 더 올라가면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완만하게 하강하겠죠 다음 차트 좀 볼까요? 그래서 금리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준이 올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저는 한 5번에서 7번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8년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한 이유는 2018년에 잘 아시다시피 양적 긴축과 4번의 금리 인상이 같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연준이 2.5%까지 인상했던 그 전부터 올렸지만 띄엄띄엄 올렸지만 2018년에 4번 올리면서 2.5%를 달성했죠 그래서 지금의 소비자 물가가 근원 CPI나 혹은 생산자 물가가 2018년에 비해서는 지금 한 2배 생산자 물가는 한 3배 이상 높은 반면에 장단기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나 지금 시장의 기대값은 굉장히 낮습니다 현실값도 낮고요 아직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1.5%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올해 만약에 올리면 7번 올리면 1.5%가 되겠죠 이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인데 이런 컨센서스도 이런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나 2018년의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컨센서스가 낮은 편이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커브가 눕느니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조금 슬로우다운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간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값과 현재 금리 값은 뭔가 불균형적이다 불균형적이라는 것은 시장에 불균형이 깔려있다라는 것이 있고 이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갭을 좁히느냐 이 불균형을 빨리 좁히느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 조금 득대가치 그냥 달려오면 연준도 급한 거죠 그걸 지각 긴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이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빠질지는 빠진다 주식시장이 오른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경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균형이 심할 때는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거를 이 숙제를 해결한 다음에 아마 갈 거다 작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그런 물론 차별적으로 색타는 좀 있었습니다만 지수가 계속 오르는 그런 장을 다시 연출을 할 걸 기대해서 주식시장에 머물거나 더 투자하거나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동안 2년간 경험했던 그런 상황을 똑같이 기대하는 것은 조금 미루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통화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졌던 직전 경기 확장기의 패러다임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의 연준의 통화 정책과 금리의 움직임은 급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단 연준의 자산이 그 당시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2017년과 2019년까지 한 3년 2년 만 2년간에 걸쳐서 15%를 줄였거든요 저는 이번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30%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예상을 했는데 9조 달러에서 한 6조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GDP 대비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35%예요 가령 리만 때는 한 6%에서 12% 정도 그때도 1조에서 한 2조 달러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담을 수 있는 연준의 어떠한 금융 완화의 규모가 그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올라있다는 거죠 정부 부채 비율도 올라가 있고 연준의 자산 비율도 올라가 있고 모든 것이 이런 불균형적인 현상을 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준은 조금 이 부분을 다음 경기에 어떠한 하강의 버퍼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의미 있게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연준 1월에 FMC 후에 파월 기자회견에서 아무튼 MBS를 먼저 줄이고 어쨌든 대차 대조표를 다는 못 줄인다 다 줄인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못 줄이지만 아무튼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줄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다음 경기를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음 경기에 부양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 부분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를 만약에 많이 올리면 기준금리를 단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커브가 높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레리핑크도 만약에 연준이 2.5% 금리를 올리면 그 정도면 역전될 거다 장기 금리가 못 올라갈 거라는 거죠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할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국채 수요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불안하니까 안전자 수요는 굉장히 아주 광범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되면 은행의 마진이 스퀴즈된다든지 미국 은행들의 혹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두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기준금리를 만약에 올리는 동시에 큐티를 통해서 양적 긴축을 통해서 적절하게 스프레드를 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베이스 시나리오를 만약에 7번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에 또 4차례 금리 인상 하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3%, 2% 중반을 넘거든요 그럼 100pp의 스프레드만 봐도 결국 이번 통화 정책, 통화 긴축 사이클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미국 국채 10년물의 값은 3%가 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주장은 그래서 지금 당장 이번 달 혹은 올해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플락처에이션을 보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 국채 10년물이 3%를 넘어간다면 이런 부분을 두고 이런 금융 환경이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환경을 염두에 두고 주식시장 혹은 위험자산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박사님 올해 7번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내년까지 대충 최고로 많이 하면 한 8번, 9번까지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까지요 내년 말까지요 그런데 그 스프레드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10년물의 스프레드는 경기가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서 100pp 차이를 상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가 축소되면서 오히려 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금리는 올리는데 경기에 대한 전망은 안 좋으니까 장단기, 얘는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보지만 어차피 2년물은 기준금리에 거의 붙어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 100pp가 유지된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 주체들이 미국 경제를 나쁘지 않게 본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전제가 없으면 연준에서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한 해에 7번,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올릴 수 있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게 좀 핵심이죠 지금 금리를 보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기준금리와 심지어 기준금리와 10년물의 스프레드도 한 200pp 가까이 차이 났어요 그래서 150pp 정도를 로마라는 상황의 스프레드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리쇼링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혁신성장, 빅테크 이런 생산성 개선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를 저는 위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환경이 지금 일시적으로 고약하지만 미국 경제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전망을 앞두게 할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연준도 어쨌든 간을 보면서 긴축을 하겠죠 하지만 일단 간을 보는 정도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비우호적으로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으로 간을 본다 그리고 조금 급박하게 올릴 거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도에 어떻게 베이비스텝을 밟든 빅스텝을 밟든 올해 2% 정도의 기준금리를 달성할 것 같고요 올 연말에 그리고 내년말은 3%도 달성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그 정도면 그러면 10년물은 당연히 4%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를 견뎌낼 수 있는 미국은 저는 경제 체력이 있다고 믿는 편이고요 만약에 제 예상이 틀리면 금리는 통학인축은 미완의 저기로 끝나겠죠 결국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꺾이면서 통학인축도 중간에 마무리 될 겁니다 오를 걸로 예상하시는 분들은 대략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금리 상승 기간에 떨어진 적이 없다 나중에 금리 상승하다가 맨 막판에는 떨어지긴 하지만 주식? 주식시장이 초반에 오릴 때는 다 올랐다 그래서 지금도 한 기준금리 기준 한 3%까지는 충분히 이걸 더 누린 이후에 주식시장을 떠나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된 거라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동안의 사례와 다른 지금 무언가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면 금리 인상 기간에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지? 이런 게 단순히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1년 전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해결이 안 됐어요 어제 르노 CEO도 올해 30만 대 감소할 것 같다고 했는데 생산이 이런 부분들 가령 이런 게 어쨌든 트럼프 정부부터 미국이 리쇼링을 하면서 우리나라만 해도 20, 30조 정도의 굵직한 공장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로 리쇼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기 은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미국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도 미국, 중국의 반도체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역 문제인가 관련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쉽지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삼성전자의 일도 아니죠 기술적으로 고난도도 아니고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지 않다 복합적이다 끈질기다 끈적끈적하다 뭔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귀신이 지금 이렇게 지구촌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누는 이런 베이스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안 좋게 전개될 수도 있고 좀 이런 게 기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경기가 뭘 잘 안 풀린다거나 자꾸 이렇게 토니바퀴가 잘 안 맞아가면 그럼 금리를 또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겠죠 연준이 통화정책을 펼치겠죠 경기를 무너뜨리면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어쨌든 균형을 맞출 텐데 살짝은 좀 불균형적으로 지금 늦었기 때문에 스타트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 10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조금 한 30km로 낮춰야 되는데 낮추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액셀레이터를 떼는 것만으로는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길게 볼 게 아니고 당장 3월 16일 FMC가 있는데 다음 달 FMC를 보는 어떤 관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정플러가 요즘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해서 결국 우리가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미국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예측을 합니다만 사실 그걸 제일 잘 보고 가장 그 한가운데에서 가장 빠른 정보로 취합하는 사람들이 연준일 거 아니에요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미국 경기 어떻게 되겠다 인플레 어떻게 되겠다를 우린 연준의 액션 통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준이 지금 제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연준이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뭔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점도표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동안 파울 의장께서 얘기했던 거를 좀 종합해 보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거든요 이거 연준마저? 아 그렇습니까 정확한 거는 그거죠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 연준 의장의 어떤 경기 혹은 물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확 조변스럽게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자기의 임기하고도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유추해서 하는데 그렇겠죠 어쨌든 일시적인 트랜지토리라는 그 말을 썼다라는 거는 뭔가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처음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완전히 틀려버린 거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진 않냐 예를 들면 제론 파울이 일시적인 말을 쓱 빼고 갑자기 매팔로 돌아섰을 때 아 저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걸 예측해내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뭔가 반응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차트가 더 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지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2년간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에서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떨어져서 봐도 봐서 다시 또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건데 조금 떨어져 보자 그리고 이 차트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자산 규모와 주가, 집값 미국의 집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2년간에 걸쳐서 한 30% 정도 가까이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경우에 큐티를 할 경우에 예상치를 그려놓은 거예요 점선이 예상치예요? 네, 점선이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가 지금 제가 미국의 본원 통화 증가율이나 M2 증가율도 다 한 번 최근에 그려봤는데 주가 설명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주가의 설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이 큐티 기간 중에 주가는 2017년, 19년 같은 경우에도 반면 교사 삼으면 나스닥이 20% 떨어졌잖아요 큐티 기간에? 네, 큐티 기간에 2018년에 20%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도 중간에 올랐다가 결국 떨어졌고 2017년, 19년이 우리나라는 박스피 기간입니다 2011년부터 1700에서 시작된 박스피가 무려 2200을 다시 회복된 게 2017년이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도 바로 그냥 박스피를 탈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지금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2017년, 19년까지의 큐티 기간 중에 이런 위험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지금 한 200BP 이상의 금리 인상에 지난번에는 15%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 자산의 축소에 7분기가 소요됐잖아요 지금은 거의 한 2년? 2년 이내에 이런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집값도 약간 지금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미국 집값 지금 미국 얘기 들어보니까 창문이 없어서 집을 다 졌는데 집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꼬여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자재 공급이 안 되니까 자재 공급이 안 되는 마감재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도 치솟고 또 구하기도 어렵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주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엉켜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집값이 어제도 밤에 보니까 집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물류 차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에는 주택시장도 유동성 환경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일정폭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미국 집값이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집값은 조금 들어 올랐었죠 주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히려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킨 영향이 있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주택들이 좀 많이 오르는 거죠 교회의 큰 집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한진 박사님의 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강세, 약세 이런 어떤 대변제 그런데 이제 말씀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주식시장 안 떠나려면 최소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구성상의 어떤 변경은 좀 하는 게 좋다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밸류 주식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들에 대한 기존에 가졌던 어떤 환상이나 태도는 조금 점검하고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조금 많은 생각을 꼭 하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다다음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보가 하나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취소했다고 원래 24일 예정이었는데 그거 지금 말 안 된다고 말 안 통한다고 안 한답니다 취소됐다는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 다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삿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너무 좋아요 모든 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